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요일 짜파게티 먹는 날입니다. 저희는 지금 솔라리스에 있는 홍콩 반점을 가고 있어요. 홍콩 반점 가지고 말레이시아 중국집 지금 남바1을 달리고 있는 홍콩 반점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요. 저는요 여러분 한국에 삼촌이 중국집을 하세요. 저도 웬만한 중국여행 할 줄 알거든요. 이제 말레이시아에 오셔가지고 중국집을 하시는 분들 있는데 돈을 많이 버셨어요. 중국집이 여기서도 많이 먹힙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중국집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여기는 솔라리스에 있는 홍콩 반점입니다. 홍콩 반점이고 여기 이제 이 집이 조리실장님이 계십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20년 계시네요. 곱빼기는 23년 계세요. 짬뽕은 25년 계세요. 탕수육은 45년 계세요. 렛츠고! 빅사일 60년 계세요. 홍콩 반점! 이건 이제 홍콩 반점 메뉴판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세트 2 먹었습니다. 탕수육, 삼성짬뽕, 짜장면. 꽃빼기로 시켰어요 꽃빼기로 시켰어요. 꽃빼기로. 코카콜라 3개. 그러니까 점심때는 이렇게 세트 메뉴로 먹으면 괜찮습니다. 뭐 공깃밥 하나 추가해도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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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오늘 주말이라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면 고프. 뱃게 샴푸는 뭐지? 그리고 햄포시 샴푸 탕수육 고기를 바로 해야지 샴푸는 다 짜장면 샴푸 샴푸는 다 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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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 샴푸 단독은 국물 안아버리지 맛있네요 해산물이 하이드로가 있고 면이 약간 녹색면 너무 많은거 아니야? 짜장면도 아 이거 기본 센터투를 시키면서 면을 꼬빵으로 줄 것 같은데 꼬리빈이 주팜 짜장면 먹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짜장면 먹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Lecture 자장면 오 certified 어우 짠맛이 맛있어요 패럭 convocat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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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